어머, 오늘 너무나 아리따운 모습으로 또 이렇게. 아니, 근데 송경 씨 세대 때는 이거 방송 못 보시지 않았나요? 되게 좋아. 아, 진짜요? 이거 한마디로 해서 사실 나왔어요. 면배가 좀 있으시구나. 걸값이죠, 걸값? 역도, 역도. 네, 맞아요. 노래도 잘하세요. 왜냐면 걸값에서, 걸값에서 순경이시잖아요, 저기. 하여행야. 여기 내가. 왜냐면 걸값에서 순경이시잖아요. 저기. 이나 세님 성사. 뭐야, 뭐야? 문이 시작되겠습니다. laus 제시어 시작되나봐 제시어 가야지 용진이 형 가야지 용진씨 바로 목표전으로 이동해주시고요 우리 김동현씨가 대기졸 3번으로 오십니다 자 김동현씨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 김동현씨 필름처럼 지나갔어 흰생이 김동현씨 이빨이 빠진건가요? 말도 해줘야지 뭐 때문에 날라가는지 모르니까 정신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내는거에요 못 움직이겠어 아니에요 손길씨 편하게 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 사람들이 사라져 무서워 안녕 무서워 무서워 나 이거 아 나 무서워 무서워 죽겠어 무서워 힘 빼 힘 빼 힘 빼 힘 빼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중간중간 자유롭게 우리 선배님 저 자리가 제일 위험한데 나 저흘로 갔다 나 가서 앉아요 빨리 자꾸 내 옆에 내 옆에 사라져 어떡해 무거워 정말 무서워 이 자리 뭐지? 뭘 하지 말아야겠다 뭘 하지 말아야겠다 와 트러마지에요 압이 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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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자꾸 사라져 저쪽 트러마지 맞네 도대체 뭐야 제 시연을 모르겠어요 저 죄송한데 저 하이 어디 갔어요? 저거 하이 제 하이 보신 분 저거 하이 어디 갔어? 저거 하이 어디 갔어? 저거 하이 어디 갔어? 웃으면 그렇게 되는 거 뭐지? 아 여성들의 원업이나 사람 이렇게 잡는 거 같아 아 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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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우리 뭔지 알 것 같아 머리 만지지 마 머리 만지지 마 아 어 스케줄 어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항상 해요 거의 스케줄 없을 때 매일 가려고 하고 헬스 헬스 하세요? 네 저는 쇳덩이를 들어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이에요? 어 한 시간만에서 두 시간? 쇳덩이 너무 많이 들지 마세요 몸에 쇳덩이 있는 거 아니에요? 재밌네요 아주 재밌으신 분이신 어 어 재밌네요 재성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곳은 상관의 자세차입니다 여기는 그냥 아주 사람들이 자빠지고 빠지고 아주 인사위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차는 누가 될지 전체 멋너져